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9월 평권 지구학원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약간 예상했던 바인데 뭐 예상한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고 통계적으로 봤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9평 재작년 9평 봤을 때 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해설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아직 등급컷이 안 나왔습니다 예상등급컷이 근데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틀리면 쪽팔이니까 예상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1번부터 한번 가보죠 1번 정답률 96%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정답률이라 얘들아 이건 바뀔 수도 있어 알겠지? 이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 평권 해설강의는 옆에 인덱스가 붙는데 거기에 정답률이나 뭐 이게 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이게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당일 날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1번 너무 쉬웠죠 정답률 96%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성 동이온소를 이용하여 암석의 절대연령을 구하는 거예요 절대연령 구하는 원리인데 방사성 원소는 여러분들 붕괴를 해서 절반으로 줄어내 걸리시니까 반감기 이용하죠 그죠? 그래서 기역은 반감기고요 거의 다 어쩌죠 그죠? 그래서 암석 생성 당시에 현재 나와 있는데 모온소와 자온소의 비율이 1대 3입니다 1대 3 그래서 항상 이 절대연령은 모플러스 자분의 모값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대 3이니까 이게 4분의 1이 되죠 그럼 반감기를 두 번 거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분의 1이니까 한 번이니까 자 그러면은 반감기는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해 맞고요 그죠? 현재 이 암석에 포함된 모온소 자온소의 비율이 1대 3 맞죠 그죠? 그러니까 모플러스 자분의 모가 4분의 1 이 암석의 절대연령은 동그라미 기억에 곱하기 3이 아니라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반감기 두 번 지났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답률 86%입니다 굉장히 높은 정답률을 기록하고 있죠 서로 다른 별의 집단 가라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가라는 각각 거성, 백세계성, 주계열성, 초거성 자 다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거 딱 넣으면 바로 알죠? 이게 주계열성이고요 이게 거성이고요 이게 초거성이고요 백세계성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HR도 특징이죠? 평균 광도는 가가 라보다 작다 자 Y축 보란 얘기입니다 Y축의 가가 라보다 더 높은 값을 갖고 있죠 그죠? 평균 광도는 작다 틀렸어요 높다 이렇게 해야 돼요 크다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광도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이게 절대 등급을 쓸 수도 있거든 근데 절대 등급은 작아져요 알죠? 광도 대신에 잘 들어봐 광도 대신에 쓸 수 있는 물리량이 절대 등급을 쓸 수 있거든 절대 등급은 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작아집니다 아시겠죠? 절대 등급이 작아진다 그렇게 보시고 니은 보시면 평균 표면도는 나가 라보다 낫다 자 평균 표면도 나하고 라를 갖다 비교했네요 표면도는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가 라보다 평균 표면도는 낮아야 됩니다 맞았고요 평균 밀도는 나가 가장 크다 이거는 이제 종종 나올 건데 얘들아 100세계성은 어차피 별의 마지막 단계고 핵밖에 안 남는 거잖아 그치? 가장 밀도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얘들아 간단한 건 간단하게 갑시다 그죠? 그래서 기본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절대 안 틀리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보겠습니다 정답률 82% 나왔습니다 그림 가는 우리나라 어느 해역에 표충수온과 표충연분을 나는 이 해역에 혼합층의 두께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A와 B는 각각 표충수온과 표충연분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간대별로 나타냈단 말이지?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 어느 해역이니까 여름철에 수온이 높아야죠? 겨울철에 낮고 그치? 어 그러니까 여기가 여름철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표충수온이 될 거고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표충연분이 되는 거에요 자동으로 알겠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혼합층의 두께를 갖다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혼합층의 두께? 이제 겨울철에 두껍고요 여름철에 얇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수온과 깊이를 갖다 보니까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깊이, 수온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러면 이게 여름철에는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여름철에는 겨울철에는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겨울철에는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표충수온이 낮아지죠 그죠? 대신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우리나라 특징인데 왜 그래? 음 바람이 세니까 그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겨울철에 바람이 세잖아 그래서 기억보시면 표충해수의 밀도는 4월이 10월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밀도를 갖다가 얘기했어요 밀도 여러분들 물리량 어떻게 얘기해서 합니까 밀도? 해수의 밀도는 수온에 반비례하고요 염분에 비례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죠? 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수온에 반비례하고 염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4월하고 10월이래요 4월 10월 4월달 볼게요 한 이쯤입니다 4월달 10월달 한 이쯤입니다 그죠 이쯤 그러면은 4월이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네 10월보다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4월달이 더 밀도가 크다 맞습니다 니은 봐봐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는 1월이 7월보다 깊다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는 이런 깊이예요 이런 깊이 이거는 혼합층이 거의 안 보이는데 여기 이런데 그럼 혼합층이 두꺼울수록 시작하는 깊이가 깊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월하고 7월입니다 1월 여기죠 7월 여기죠 그러면은 혼합층의 두께가 더 얇네 얘는 두껍네 그지? 두꺼운 데가 어떻게 돼? 더 깊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니은은 맞았고요 디귿 봐봐 표층과 깊이 50m 해수에 수온차는 2월이 8월보다 크다 표층과 깊이 50m래 자 50m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50m까지가 지금 2월달은 혼합층이란 말이야 좀 전에 그래프도 그려드렸지만 혼합층은 어떻게 돼? 수온이 일정한 영역이 되겠죠 그죠? 수온이 일정한 영역이니까 2월하고 여러분들 8월을 갖다 보시면 아 2월달이 어떻게 돼?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우니까 수온이 거의 같을 거야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2월이 8월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다 4번입니다 4번은 7번은 8번은 15번은 세계 20번은 21번은